날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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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오 노갈 녹아내린 얼 어 교훈 어이씨 아니 상처받으실 물건을 옮기면 어떡해요 잘못을 보냈네 역시 조개화속이야 개쩔지 고기 윙부츠 플라잉 수도승이다 찬갓 천천히 다려야겠다 신성모독 마련다 신성 모독이다 미쳐버린 조개화속 충돌 강타 공격 축성 축성축성 쉬프트 667 짜다당 뭐? 뭐? 검 앗 하핏 싸움을 그렇게 잘해요? 아니? 이건 싹이야 어차피 육강력인데 그냥 포션 쓰지 말고 맞자 까르기 아니 다수 다 있는거 기분 나쁘네 판도라 안나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흙이 댐막음 늘 1댓만 막던 녀석이 많이 컸네 와우 졌다 고기도 마시게 잘 먹었습니다 신성모독각인데 신성모독이다 저열 검은별 아직 댁 너무 약한 사격수비도 더럽게 많고 금방 세지겠지 여기 와서는 지금은 근데 계약한거 맞습니다 신성모독이 대단한 다행히 가상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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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인데 그냥 맞을걸 그랬네 고기인데 그냥 맞을걸 그랬네 무해 무해 이거 어떡하냐 운명 갈랐다고 운명 갈라 몇 때리고 20 26 32 2 곱하기 3 인대 탄성 4 5 6 7 아니지 3 4 5 6 이네 3 4 5 6 18 이고 32 90 6 손절 신성 모독특 킬각이어도 쫄려서 쓰기 힘듦 엘 엘 엘 엘 아 똥탱이 똥탱이 똥탱 컷 아 나 똥탱이 진짜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지 하지만 이제 모든게 끝이야 뱅 폭풍 아니 선천인데 쓰레기 게임 격분 와 아 쩐다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병에 담으면 나중에 못 지웁 쇠도 배피 도약인가요 예 이댓마금 내 의단 내 의단 백팔 킬각이네 현실 현실 지배 현실 빼고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덱 너무 약한 아 아 아 아 ㅋ 야코바 걸지 마 이씨 아잇 다 빠졌네 지로 꼬라지 맘에 안 드는구만 드론 맘에 안 드는 이유가 별게 아니고 다수 여덟장이라 그렇지 저거 다 지워야 되는데 모독도약 사람말을 안 하는구만 잠금걸쇠 학습요행 아니 병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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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없네 풀파워 교훈 가능 신성모독이야 충돌원 사나 따다다 워씨 신성모독 퍼퍼특 20만 딜막음 헌닭 3천 딜 막는 유물 쓰냐 뭐야 나도 쓸래요 광휘 먼지 아 끝까지 뭐 안 나오네 완어미약 노 페널티 노 페널티 에너지 유물 노 에너지 페널티 유물 안 되겠다 상점 가서 다 제거 해야겠네 건벨 때문에 엘리트 가고 있었는데 풀강 아니면 어차피 교훈이라 따다당 따다당 응 혼자 잡보게 어 허적 무해 하나 더 탐손 폭쇄 성급함 탐손 탐손 요훈 요훈의단 탐손 삼지선다 치명셋 마요다 네그 쑥 네그 쑥 불 불 불 가 침 불가침 웃음 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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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two 버그 나라 어라 실패 들이 엘리트도 쌓고 싶긴 한데 마요 강화하라고 소상인을 도와줘요 지금 몇이죠? 첨탑에서 시간을 묻네 똘게이가 아하 개 첨탑의 시간 흐름은 불규칙적이지 않나 첨탑의 시간 흐름은 불규칙적이지 않나 ậ한 적의 시간 모독으로 잡을 수 있나? 아이스크림 나 강림을 와아 현재 체력 76인데 76 딜 넣네 9회만 나와 정말 이대로 보스전 가는 건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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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부적 특 부적 아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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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이 쓸모있으면 그건 보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니까 보정은 쓸모없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어차피 펜타그래프니까 맞아도 되네 때려보시든가 어차피 펜타 교분 겁나 쎄네 달발밍이 달달 달팽이 달달 달팽이 달달빼이 달달팽이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어? 아이씨 딜 안나오지 100딜이니까 300딜이면 딜 나올 것 같은데? 106 3백 아닌가? 어?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어디감? 달팽이 집에 가스불 켜놔서 급히 돌아갔다네요 순수 순수로 지울게 없다 어 어 음 에반데 이펙트같은 쓰레기 캐릭터보다는 원처가 나지 어? 이거를 먼저 써야겠네 벽분을 먼저 쓰고 모독 의단으로 창 잡고 방어도로 방어한 다음에 시성 모독은 시성 모독은 조개와 석으로 맞고 와퍼보다 맛있는 버버 어 아 위장 화장을 고치는 와처 복습하기 전에 화장 고침 어? 잠깐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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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팔이 나온게 너무 좋네. 그냥 맞는게 낫지 않나? 어차피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인데 굳이... 에너지 이상한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어차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을땐 안쓰는게 맞겠지 와... 암살자... 어차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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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가. 놀라운 사실. 쏟고 있음. 선도 유지. 엘리트 처치 443. 여궁 탈. 완넘 못해서 점프 떨어졌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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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